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 끝후 온라인 게임 서버를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끝후 온라인 게임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이렇게 생긴 사이트에 들어가서 게임을 즐겨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게임 서버 자체를 여러분들이 직접 구현을 해보고 싶다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지금 보시면 이 IP의 주소는 제 개인적인 서버 IP 주소라고 할 수 있겠고요. 현재 누구든지 이 주소에 접속을 하면 이렇게 생긴 온라인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거고요. 뭐 여러분들만의 도메인을 달고 싶다면 IP 주소가 아니라 도메인 주소를 달아서 그렇게 서버를 배포할 수도 있겠죠. 아무튼 이렇게 생긴 여러분들만의 끝후 온라인 서버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한번 간단하게 게임을 확인해 볼까요? 끝후 온라인은 말 그대로 끝말잇기 등의 다양한 단어를 이용해서 하는 게임들이 모여있는 온라인 서비스라고 할 수 있어요. 간단히 방을 만들어서 만들어진 방에서 연습 또한 이렇게 해볼 수가 있어요. 한번 간단히 게임을 해볼까요? 지금 보시면 이 끝후 온라인은 굉장히 잘해요. 웬만한 단어를 써도 말도 안 되는 이런 단어를 써가지고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슉슉 상당히 잘하네요. 진짜 사기 보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습도 할 수 있고요. 쏘? 게임이 되게 재밌어요. 눅눅함. 눅눅. 어? 이게 되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 게임을 할 수가 있고요. 네. 아무튼 이렇게 생긴 이 게임 서버를 한번 구축해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또한 이 서버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이 강의를 찍을 목적으로 간단히 만들어 본 거니까요. 아마 이 강의가 올라갈 때쯤에는 이 서버가 닫혀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만의 서버에서 한번 구축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단순히 그냥 여러분들이 컴퓨터에서만 이러한 구트 서버를 돌려보는 게 아니라 진짜 이렇게 공인 IP 주소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게임 서버를 배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입니다. 자 따라서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이 AWS에 가입을 하는 겁니다. 혹은 계정이 있으신 분들은 바로 콘솔에 로그인을 해서 이러한 서버를 구축할 수 있는 기본적인 도구를 얻을 수 있어요. 참고로 이 AWS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서버 요금을 후불제로 지불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회원 가입을 하실 때 신용카드 정보를 등록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신용카드 정보를 등록했다고 해서 항상 돈이 과금되는 건 아니고요. 이 아마존 웹서비스 같은 경우는 현재 12개월 프리티어 정책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12개월 동안 서버를 운영하는 건 사실상 거의 무료 비용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저렴하게 서버를 운영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컴퓨터를 공부하시는 학생분들은 이 AWS에 가입을 하기 위해서 만약에 신용카드 정보가 필요하다면 부모님께 한번 양해를 드리고 계정을 만드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또한 AWS 같은 경우는 불필요한 서버 인스턴스를 만들어 놓고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 서버를 이용할 때 이용하고 서버를 다 이용한 다음에는 지워주는 그러한 작업을 까먹지 않고 잘 해주시기만 하면 크게 비용이 과금될 일은 없을 겁니다. 사실상 무료로 이렇게 끝온라인 서버를 배포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아무튼 저도 한번 로그인을 해볼게요. 자 전 이렇게 한번 AWS에 로그인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만의 서버를 구축하고 싶다면 이 EC2라는 서비스를 검색해서 여러분들만의 서버를 구축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여기에서 새롭게 서버 인스턴스를 만든다라고 입력을 해서 서버를 만들어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내려와 보시면 우분투 서버 18버전이 존재하는 걸 알 수 있는데 이걸로 서버를 만드시면 돼요. 그리고 보시면은 프리티어로 이용할 수 있는 이 마이크로 버전의 서버를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사실상 거의 무료로 공짜로 서버를 운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 한번 이 서버 인스턴스를 선택해서 바로 한번 구동을 해볼게요. 이때 여기에서는 이렇게 키페어를 선택하라고 하는데요. 이 키페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의 서버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해주는 비밀번호와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꼭 잘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한번 우리 새로운 서버를 위한 새롭게 키페어를 만들어 보겠고요. 말 그대로 진짜 이 서버를 집에 비유하자면 집에 들어가기 위한 도구, 즉 현관문 열쇠 같은 거라고 비유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한번 이렇게 끝후라고 간단히 키페어 이름을 지어보았고요. 이제 키페어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 이제 이렇게 다운로드가 된 파일은 정말 잘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이걸로 우리의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 다음 이제 런치 인스턴스라고 해서 우리의 서버를 바로 이렇게 구동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인스턴스를 확인해 볼까요? 자 그럼 이와 같이 우리의 서버 인스턴스가 구동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우리는 이 서버 위에다가 끝후 게임 서버를 구축해서 돌릴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약간의 시간이 흐르면 이와 같이 해당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제 여기에 접속을 하고자 한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 커넥트 버튼을 눌러보시면 이러한 명령어를 입력해서 접속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 윈도우를 사용하고 있는 이 윈도우 사용자라고 가정하고 윈도우에서 어떻게 이 인스턴스에 접속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이와 같이 특정한 폴더에다가 방금 전에 다운로드를 받았던 그 키페어 파일을 두시고요. 이제 이렇게 우클릭을 해서 속성 탭을 열어줍니다. 그럼 이렇게 속성해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우리는 AWS의 서버에 접속을 할 때 이 키페어의 보안 설정을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 접속 자체가 안 된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안 탭으로 가셔서 이 고급으로 열어주시고요. 이제 여기에서 보안 설정을 바꿔주셔야 되는데요. 가장 먼저 이렇게 상속 관련 내용이 있는 경우 상속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명시적 사용 권한으로 바꾸겠다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여기에서 이 키페어 즉 AWS 서버에 접속하기 위한 이 키페어에 대해서 어떤 주체만 접근할 수 있는지를 설정할 수 있는데요. 이제 여기에서 어드미니스트레이터 시스템 이 두 가지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제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관리자 권한으로만 해당 키페어 파일에 접속할 수 있는데요. 이제 이렇게 명령 프롬프트를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해줍니다. 그 다음 이제 이 경로로 이동을 해야겠죠. 이렇게 cd명령으로 이동을 해주시고요. 이제 여기에서 제가 이렇게 q2.pam이라고 이름을 지은 이 파일을 이용해서 실제로 우리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데요. 자 바로 이렇게 접속명령 중에서 이 ssh를 이용해서 접속하는 이 명령을 그대로 복사해서 한번 여기다가 이렇게 그대로 붙여넣기를 해보시면 이렇게 yes를 입력한 다음에 자 성공적으로 우리 서버에 접속할 수 있게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서버에 접속을 하게 됐으니까요. 여기다가 q2 서버를 설치를 해서 다른 사람이 우리 서버에 접속하도록 설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구글에다가 q2 온라인 github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현재 q2 온라인은 오픈소스로 전체 소스 코드가 다 공개되어 있어서 이 github 주소로 가면 전체 소스 코드를 다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와 보시면 이 q2 서버를 어떻게 구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우리가 설정한 이 aws 서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까 전에 우분투라는 서버를 이용해서 구축을 했잖아요. 이 말은 다시 말하자면 리눅스 서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리눅스 서버에서 어떻게 구축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자 일단 이 리포지터리를 다운로드를 하라고 하네요. 자 다운로드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여기에서 이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이 주소를 그대로 복사합니다. 그 다음 이제 이렇게 아까 전에 ssh 즉 우리의 키페어 파일로 접속을 한 이 서버에서 클론을 수행하면 되는데요. 이 git clone이라고 하면 github와 같은 그러한 저장소에 저장되어 있는 소스 코드를 순식간에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복사가 된 주소를 그대로 붙여넣기 해서 전체 코드를 다운로드 할 수 있어요. 자 다운로드가 잘 됐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확인한 결과 이렇게 끄투라는 이름의 폴더가 생긴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폴더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고요. 지금 보시면 이게 파란 색깔로 출력이 돼서 잘 안 보이는데 아무튼 끄투라는 이름의 폴더입니다. 자 이제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 받았으니까 자 다음으로 보시면 이 npm과 postgreSQL 이라는 것을 다운로드를 하라고 하네요. 이 npm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 서버가 이 자바스크립트 기반으로 개발이 되어 있어서 이 서버를 구동시키기 위한 도구고요. 이 postgreSQL 같은 경우는 게임에 필요한 데이터가 저장되는 데이터베이스 공간을 위해서 설치를 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가장 먼저 npm부터 설치를 해볼 건데요. 이를 위해서 이 apt라는 것을 업데이트 해줍니다. 이 apt라는 것을 이용해서 npm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자 이렇게 업데이트가 완료가 되면 바로 apt install 맥량을 이용해서 이 npm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자 바로 이렇게 설치를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npm 설치가 완료된 이후에는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위해서 이 postgreSQL을 설치하시면 됩니다. 자 설치를 진행해 줄게요. 설치 도중에 이와 같이 geographic area라고 해서 이 time zone 설정을 할 수 있는데요. 이 asia 6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서울인 69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치가 잘 진행이 되고 있죠. 자 중간에 한번 오류 메시지가 나오는데 신경 쓸 필요 없고요. 자 이제 이 데이터베이스 설치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그 다음은 뭘까요? 자 봤더니 이렇게 미리 구축되어 있는 SQL 명령을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라고 하는데요. 자 지금 이 파일 명단을 보시면은 db.sql이라는 이름의 파일이 보이죠. 이제 한번 이것을 확인해 볼게요. 자 이렇게 열어보니까 자 여러분들은 확인하지 마세요. 확인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문자들이 출력이 되기 때문에 네 괜히 확인을 했고요. 아무튼 이제 이 dbsql이라는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굉장히 긴 이 데이터베이스 구문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걸 한꺼번에 이제 우리가 방금 설치한 데이터베이스 즉 포스트그레 SQL에다가 넣겠다는 소리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 포스트그레에서 이 메인이라는 데이터베이스에다가 SQL문을 넣는다고 하네요. 근데 우리는 방금 포스트그레 SQL을 막 설치했으니까 이렇게 생긴 데이터베이스가 없을 거예요. 따라서 한번 이렇게 이 포스트그레에 접속을 해서 메인이라는 이름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따라서 가장 먼저 이 포스트그레스 사용자로 권한을 바꿔 줄 겁니다. 이렇게 수도를 붙여서 권한을 바로 바꿔 주시면 이렇게 이 포스트그레스로 권한이 설정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이렇게 psql 명령을 이용해서 우리의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할 수 있는데요. 자 가장 먼저 이 포스트그레스의 비밀번호를 설정해 주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게임 서버에서는 우리의 포스트그레스라는 데이터베이스의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데이터베이스의 비밀번호를 설정할 필요가 있는데요. 전 이렇게 테스트라고 비밀번호를 그냥 간단히 설정해 주겠고요. 그 다음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메인이라는 이름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베이스까지 만들어졌고요. 이제 역슬래시 L을 입력해서 현재 데이터베이스가 어떤 게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메인이라는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컨트롤 Z를 눌러서 데이터베이스에서 나와 주시고요. 자 아무튼 이제 결과적으로 데이터베이스 세팅이 끝났으니까요. 이제 이렇게 명령 프롬프트를 하나 더 열어주셔서 다시 이렇게 우리의 키페어 파일이 존재하는 곳으로 이동한 다음에 다시 우리의 서버에 접속을 해 줄게요. 자 이렇게 접속을 해 주시고 자 이제 DB 설정은 끝났으니까 이제 준비되어 있는 SQL 문장을 우리의 포스트그레이스에다가 넣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다시 이 끝후 경로로 이동을 해 주었고요. 이제 여기에서 이 명령을 그대로 한번 사용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DB SQL 문장을 이 포스트그레이스의 메인 데이터베이스에 다 넣겠다는 소리죠. 자 그랬더니 성공적으로 모든 데이터가 다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이제 서버 셋업 배치 파일을 실행하라고 하는데요. 자 실제로 확인을 해 보시면 이 서버 셋업.배치 파일이 존재하죠. 그래서 이제 가장 먼저 이 배치 파일을 사용 가능한 형태로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명령을 입력해 주신 다음에 이제 서버 셋업.배치 파일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약 3분 정도의 시간이 걸릴 거고요. 3분 정도 시간이 흐른 다음에 설치가 완료될 겁니다. 자 이제 설치가 완료가 되었고요. 다시 이제 확인을 해 보시면은 자 이제 이 서버라는 경로로 이동을 해서 게임 서버와 웹 서버를 각각 구동을 시켜주면 된다고 하네요. 자 따라서 먼저 서버 폴더로 이동을 해 주었고요.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생긴 명령을 입력하면 서버를 구동시킬 수 있다고 하네요. 한번 그대로 입력을 해 볼까요? 자 그랬더니 이 global.json 파일이 없다고 하면서 안 된다고 하네요. 이제 그래서 아래쪽을 확인해 보니까 자 이렇게 느낌표로 표시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이 global.json 파일을 수정하라고 하네요. 그리고 그 전에 이 global.json과 us.json 파일을 서버에 만들라고 하네요. 그렇다면 한번 이 경로에 가볼까요? 현재 이 서버 경로에 있으니까 라이브러리 그 다음에 서브 폴더로 이동을 하면 되겠죠. 한번 자 이렇게 라이브러리 폴더로 가서 서브 폴더로 가보니까 이제 여기에 global.json 대신에 global.json이 있고 us.json 대신에 us.ink.json이 있네요. 이 잉크가 들어가는 내용 같은 경우는 미리 이 개발자가 만들어 놓은 지침서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cp 명령을 이용해서 이 잉크.json 파일을 global.json으로 잉크를 제외한 파일로 이렇게 복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us.json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이제 이 global.json과 us.json이 둘 다 생긴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먼저 확인을 해보니까 이 global.json에서 이 포스트글의 sql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관한 내용을 수정하라고 하네요. 자 바로 한번 일단 이 global.json 파일을 확인해 볼게요.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여기 이렇게 패스워드 부분에 우리의 데이터베이스 비밀번호를 넣어주면 된다고 하네요. 그 다음 이제 이 apt-get 명령을 이용해서 빔 에디터를 설치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엔터를 쭉쭉 입력해서 설치가 완료가 되면 이 global.json 파일을 수정할 수 있는데요. 자 바로 한번 global.json 파일을 수정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확인해 보시면은 비밀번호 값이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고 하네요. 이제 여기에서 i 버튼을 눌러서 인솔트 모드로 바꿔주시고요. 내용을 수정해서 이 패스워드 값을 테스트라고 바꿔줄게요. 이 아래쪽에 있는 패스워드 값 또한 테스트라고 이렇게 바꿔주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esc를 눌러서 콜론 그 다음에 w, q를 입력한 다음에 느낌표를 입력해서 이렇게 바깥쪽으로 나와주시면 저장이 완료됩니다. 다시 한번 이제 global.json을 확인해 보았더니 이렇게 패스워드 값이 제가 아까 전에 설정했던 데이터베이스 비밀번호인 테스트라고 바뀌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제 이렇게 아래쪽에다가 ssl 등을 달기 위한 설정 또한 할 수 있는데요. 또한 이렇게 리캡차와 같은 보안 설정 또한 할 수 있는데 일단 이걸 설정하지 않더라도 일단 우리의 끝후 서버가 잘 돌아가기 때문에 무시하고 넘어가 주겠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이 us.json에도 이제 실제로 익명 사용자가 아니라 네이버 로그인, 페이스북 로그인 등을 위한 다양한 api 설정란이 있는데요. 이것 또한 그냥 기본 설정 그대로 가셔도 일단 끝후 서버가 돌아가는 데에는 문제가 없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us.json, global.json 파일을 만들어 주었고 global.json에서 우리 서버에 포스트글의 sql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설정까지 다 완료가 되었으니까요. 이제 정말로 우리의 서버를 구동시킬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뒤쪽 폴더로 가서 이 끝후 서버 폴더로 이동하신 다음에 이제 이 명령을 그대로 복사해서 게임 서버와 웹 서버를 각각 동작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레디스가 사용 불가능한 상태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레디스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노 sql 이라고 해서 주로 랭킹 정보 등을 보여주기 위해 사용하는데요. 일단 지금 이 끝후 서비스를 보니까 레디스가 없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서버가 돌아간다고 하네요. 즉 레디스는 옵셔널 즉 옵션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정상적으로 서버가 구동 중인 겁니다. 이렇게 끝후 게임 서버가 동작 중인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서버를 구동시키게 되면 더 이상 명령어를 입력할 수가 없기 때문에 컨트롤 z를 눌러서 밖으로 나와 주시고요. 자 이렇게 bg라고 입력한 다음에 this on h라고 해서 이제 백그라운드 환경에서 우리의 서버가 돌아갈 수 있도록 설정하시면 되고요. 이제 마찬가지로 웹 서버 또한 동작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웹 서버 또한 동작을 시켜주시고 자 지금 실행을 했는데 오류가 발생하네요. 이 80번 포트를 열 수 없다 하는 소리 같아요. 일반적으로 웹 서버는 80번 포트로 동작을 하는데 그걸 열 수 없다는 것 같고 한번 이렇게 수도를 붙여서 관리자 권한으로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그랬더니 이번에는 정상적으로 웹 서버가 열린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컨트롤 z를 눌러서 이 bg를 입력하고 this on hyphen h를 입력해서 백그라운드 환경에서 우리 웹 서버가 돌아가도록 만들게요. 자 한번 정상적으로 우리 웹 서버가 돌아가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80번 포트가 열려 있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자 그랬더니 현재 80번 포트가 열려 있고 그리고 이 게임 서버의 포트 번호인 8496 포트로도 서버가 열려 있는지 확인을 했더니 자 정상적으로 지금 8496 포트 그 다음 아까 전에 확인했던 이 웹 서버의 포트까지 다 정상적으로 열려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드디어 우리의 서버에서 웹 서버와 게임 서버가 모두 구동 중인 상태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우리 서버의 공인 IP 주소에 들어가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바로 접속하면 접속이 안 되고요. 이 AWS 같은 경우는 방화벽 설정을 추가적으로 해주고 있어서 이 Security Groups에서 View Inbound Rules를 확인해 보시면 현재 22번 포트만 열려 있죠. 왼쪽에 있는 걸 클릭해서 Inbound 규칙에서 자 총 3가지의 포트를 열어주셔야 됩니다. 먼저 80번 포트 즉 웹 포트를 열어주시고요. 그 다음 이제 게임 서버 포트인 8496 포트 또한 이렇게 열어주시고 그 다음에 8080 포트까지 열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설정한 다음에 세이브를 해서 이제 808080 그 다음에 3496 총 3개의 끝우 서버를 위한 포트를 열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한번 우리의 서버에 접속을 해볼까요. 자 이렇게 서버를 그대로 복사해서 접속을 해보았더니 자 이제 성공적으로 우리가 직접 구축한 이 끝우 서버에 접속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원하시는 분들은 도메인을 붙여서 여러분들만의 완전한 형태의 서버를 만드실 수가 있고요. HTTPS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서버 모듈을 여기다가 붙여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즉 입맛대로 개발을 해서 여러분들만의 서버를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 서버를 구축하게 된 이유는요. 이 끝우 온라인에서 어떻게 게임 핵을 만들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는 강의를 하나 찍으려고 이렇게 자체 서버를 구축해 보았어요. 실제로 이제 끝우 온라인이 상용화되어 있는 다른 실제 서버를 대상으로 게임 핵을 만들어서 구동을 시키면 그 서버에게 실제로 피해를 입히는 거니까 이렇게 직접 제 개인 서버를 만들어서 여기에서 해킹 실습을 해보려고 저는 한번 이렇게 개인 서버를 만들어 본 거고요. 아무튼 제가 이러한 끝우 서버를 구축하는 방법을 단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여러분들께 모든 과정을 다 알려드렸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렵지 않게 이러한 끝우 서버를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게 되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결과적으로 우리가 만든 서버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도록 우리의 게임 서버에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과연 정상적으로 잘 동작할까요? 자 이렇게 메인 서버에 접속한 다음에 대기실에 접속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이제 여기에서 특정한 방을 만들어서 방을 하나 열어주시면 게임 서버인 8496 포트로 이제 접속을 하게 돼서 웹소켓이라는 걸 이용해서 이 게임의 방 안에 포함되어 있는 다른 사용자와 함께 게임을 즐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서버에 다른 사용자가 접속을 하면 함께 이제 네트워크 상에서 플레이 또한 가능한 거고요. 이렇게 연습방을 하나 만들어서 간단하게 테스트를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한번 게임을 해보겠습니다. 러브? 러브? 러브 스타? 아무튼 이렇게 간단하게 네 끝후 게임 서버를 구축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고요. 어... 게임 몇 판만 더 해볼까요? 한번 이 사기 끝후봇을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끝후봇을 이길 수가 없어가지고 정... 정발장이 아니라 정성...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 끝후봇이 좀 잘해요. 그래서 이 사기 끝후봇을 이기기 위해서 한번 게임핵도 이제 다음 시간에 만들어 볼 건데요. 사실 기본적인 파이썬을 할 줄 알면 이제 게임핵을 또 만드는 건 그렇게 어려운 과정이 아니라서 그런 방법에 대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소개를 하고자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정상적으로 게임 서버가 잘 동작하는 것까지 확인을 해보았고요. 이제 여러분들은 이와 같이 이 영상을 통해서 AWS를 활용해서 여러분들만의 끝후 게임 서버를 구축할 수 있고요. 실제로 서버를 배포해서 다른 사람이 여기에 접속해서 함께 게임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만의 서버를 이제 본격적으로 운영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아무튼 이번 시간엔 이렇게 간단히 끝후 온라인을 여러분들만의 서버에 직접 배포를 해서 게임 서버를 운영해보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